다음은 유도전동기의 이론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는 슬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슬립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속도입니다. 이 동기속도는 동기기 공부할 때 보았던 개념이죠. 120과 f를 곱하고 이를 극수로 나눈 값, 즉 p분의 120f라고 해서 이 공식을 암기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 ns를 동기속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ns, 동기속도에서 n이라고 하면 회전자속도를 말하거든요. 이 동기속도에서 회전자속도를 빼준 값, 이것을 상대속도라고 합니다. 이 상대속도에서 다시 동기속도를 나눠준 값을 우리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 슬립 공식 역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동기속도 ns에서 회전자속도 n을 빼준 값을 우리는 상대속도라고 했고, 아까 이 슬립 공식에서 유추해 보면, 이 슬립과 동기속도를 곱해준 값도 상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 570rpm, 12극, 삼상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이라고 했는데, 슬립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동기속도를 구해야겠죠.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바로 나와야 돼요. p분의 120f, p는 극수라고 했으니까 12가 되겠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이라고 했네요. 따라서 동기속도는 600rpm이 되겠습니다. 동기속도를 구했으면 이제 슬립을 구할 수 있겠죠. 슬립 구하는 공식은 ns뿐이 n이라고 했고요. 이는 600뿐이 600뿐이 회전수인 회전자속도인 570. 이것은 600뿐이 30이 되겠네요. 소수로 표현하면 0.05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퍼센트라고 물었으니까 정답은 5%,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전동기의 전력 변환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자 입력에서 기계를 돌리지 않아도 발생하는 손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철손이라고 하는데, 이 철손을 빼주게 되면 고정자 출력, 출력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곧 회전자에 입력이 되는데요. 따라서 2차 입력은 1차 출력과 같은 것이죠. 입력이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즉 동손을 빼주게 되면 2차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전력이 변환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비례추위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종류에는 권선형과 농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측의 외부 저항을 삽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동 시에 2차의 외부 저항을 삽입해서 그 크기를 2배, 3배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를 낼 때의 그 슬립도 증가한다는 개념이 바로 비례추위입니다.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저항을 크게 증가시킬 때마다 슬립도 증가, 특히 그 최대 토크를 낼 때 슬립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최대 토크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특징 때문에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관련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측 단자에 외부 저항 R을 삽입했다. 이 저항 R을 증가시킨 경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외부 저항을 삽입해서 이를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 발생하는 슬립이 증가한다고 했죠. 증가하는 거 맞고요. 최대 토크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 최대 토크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동 토크가 증가하는 거 맞고요. 역시 기동 전류가 감소하는 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